자 그러면 바로 조립 진행할게요 케이블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케이블 여기에 튜닝 케이블 들어가줘야 간짓네 아쉽네 자 베스트 공구는 바로 PC 조립의 베스트 공구는 디올트입니다 짱입니다 이거 디올트 짱이에요 손에 익으면 익을수록 편하네요 지금 형이 공구를 바꾼 이유가 뭔데 100% 넣고 쓰는 사람이 없어요 참고로 거의 RPM이 거의 900에서 600에서 900 사이 이 정도가 소음이 안되는 수준인데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디자인 보고 사시고 조용한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500기가 ssd 500기가 ssd 2테라 하드디스크 차량은 반면이 이렇게 바꾼을 놨어요 바꾼을 열어줘서 라이진 세븐 3700x 불가능irs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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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750W 아 케이블 안넣어서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자기가 계정 지속 시키고 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품 아닙니다 저작권관리위원회 물어봤더니 정품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 불법이라고 그렇지 불법이라니까요 OEM도 일반 PC에 쓰면 안됩니다 OEM은 말 그대로 대기업 제품에 쓰는 겁니다 그거는 글자에 신고하면 걸리겠지 불법이에요 그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 아니 마소유소는 17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해주겠어요 본인들 같으면 그거를 불법이라 정품이라 착각하신 분이 계신데 정품 아니에요 그거 20층 슈퍼입니다 기아바이스 아 정말 삶이 좀 빡빡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런거 보면 또하나 또하나 뭐냐 모바일 게임 말은 공짠데 오늘 안쓰면 게임이 안되겠구만 말은 공짠데 아마 이런식으로 바뀔 것 같아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 공짜는 공짠데 공짜로 되는게 없어요 별로 그니까 이렇게 바뀐다니까 X570 오로스 제가 예전에 포트리스 모바일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포발 포트리스 모바일 예전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야 내꺼 밑에 피가 만 아니 1200인가 되거든 밑에 야 어떤사람 보는데 계급의 해골인데 피가 4000이야 피가 4000 사망했다 아 맞아 내 피가 800정도 되나 피가 4배야 백날 고각으로 싸워봤자 안죽어 걔한테 한 대 맞을까 죽어 나는 한방에 야 이게 게임이야 이게? 이게 게임이야? 아 XX 게임이야 이게? 어떻게 해 게임을 접어야지 와 알았지 내가 와이퍼인데 와이퍼 없지? 프레이탈에 메시파이싱인데 지금 상단으로 상단으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백인 될거에요 백인 되는데 램 간섭이 지금 걱정돼 본인이 나중에 뭔가를 작업할 때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램 뺄 때 간섭 없으면 다행인데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간섭 없었어요 사진사는 분명히 간섭 없었어요 사진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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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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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소음이 좀 있네요. 기포 소리인데 이거 좀 시간이 있어야 돼. 필요해. 빠질 거예요. 아마. 아니, 기포 소리 나요. 지금. 기포 소리 나요. 제가 테스트 한 동안 볼게요. 네, 봐야 돼. 한 3시간 정도 돌려봐야 돼요. 풀로 돌려봐야지. 확인은 가능해요. 자, 그러면 방송 종료할게요. 집에서 봅시다. 저녁에.